그냥 이거 보고 하면 되죠? Do you go to work on food? Yes, I work to work. It takes 20 minutes. I usually work to work on Saturday. I don't work to work. It is hiring. 소리를 먼저 뱉으려고 하니까 내가 끊기죠? 네. 천천히 준비하고 쉬었다가 말하고 이렇게. I won't work to work tomorrow. 잠깐만요. 다시 한번 보세요. I won't. 아, will not을 축약한 W-O-N-T는? 네. O-O-N-T예요. O-O-N-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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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on't work to work tomorrow. 아니요? Tomorr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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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성파일을 많이 안 들은 것 같은데, 느낌이. 그죠? 그냥 그거만 놓고 이렇게 했죠? 네. 우리 좀 더 연습하죠? 왜냐하면 소리에 생명력이 없네요. 네. 아혀 일도 없어요. 생명력이. 뭔가 기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. 물론 이게 모든 게 다 트레버킹 공부지만, 스피킹은 무조건 감정을 싫은 연습을 해요. 네. 그래서 정확하게 연기해야 되거든요. 좀 더 우리 연습하고 다시 점검 맞죠. 네.